오늘은 The Answer라는 책을 가지고 폭등 뒤에 반드시 폭락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뉴욕 주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스펙이 정말 대단합니다. 월스트리트 헬지펀드 애널리스트 출신 트레이더고요. 맥킨지라는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와튼스쿨 졸업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사관 고등학교죠. 민사고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현재 유튜브 뉴욕주민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가지 투자에 대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조금 이분의 자전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들어있어서 오늘은 그 투자에 대한 내용 중 하나를 뽑아서 제가 폭등 뒤에 반드시 폭락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변동성이 심한 장일수록 펀더멘터를 기반으로 적정 가치와 시장 가격의 계리가 커진다. 상승과 하락이 심한 격차가 큰 시장일수록 펀더멘터를 기반으로 적정 가치와 시장의 가격이 계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치가 만원인데 변동성이 심하면 가격이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2천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의 계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의 계리는 크게 두 가지 시장 참여자들이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리스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두 가지 심리적 요소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보편적인 얘기고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용해서 가격과 가치의 계리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격과 가치의 계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조금 뭐 미래를 전망하는 부분이라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그냥 이론적으로 적용을 해본 거니까 한번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계리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세 가지 큰 요소가 존재한다고 뉴욕 주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요소는 시장 참여자들 다수는 투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주식 투자 하시죠? 부수한 투자 하시죠? 그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직업적으로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는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뭐 주식에 내가 한번 사보고 부동산에 한번 사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를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뭐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사람인데 그냥 이제 그런 자산 같은 거를 말 그대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매우 민감하고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투자들은 냉철하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덜 민감하고 덜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굉장히 민감하고 과장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심리작용에는 제어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좋을 때 사람들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 사는 근거 없는 긍정론에 사로잡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산가격이 막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 가격 상승에 막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 이 시기가 미국에서 그런 시기였다고 뉴욕 주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크레디트 쓰나미였다. 시장에는 신용과 유동성이 넘쳐놨고요. 그것이 부동산이라는 특정 자산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 상황이 좋을 때 사람들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긍정론에 사로잡힌다. 이 문구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다 끝나가는데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작되기 전 가격에 비해서 2배 이상 아파트들이 다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도 봤어요. 2배 이상 오르지 않으면 그 아파트는 저평가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부 다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요즘에 조금 이제 부정론이 좀 생기겠죠. 그것도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불폐신하였습니다. 정말. 서울의 아파트 다 올라가고 지방의 아파트도 올라간다. 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신 전문가들 계시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가지고 서울의 부동산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 없는 긍정론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공급량이 지금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불과 좀 한 달? 한 달 남짓이 돼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암튼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정한 시장이 막 상승할 때는 이게 막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막연한 환상이 갇힌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작용에는 제어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고 쏠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산가격의 상승이 더욱더 가팔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버블에 올라타 있을 때 뭔가 나만 이 버블에서 빠져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나는 이것만 지켜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개념이 그거죠. 벼락거지. 집을 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집을 사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다 부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정말. 남들이 버블에 올라타 있을 때 나만 빠져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패배자 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다 몇 년 동안 느꼈던 감정이죠. 그래서 이 버블에 동승하게 되면은 가치, 투자의 개념을 상실하게 된다. 그냥 사면 움직은 돈을 버는 거죠. 뭐 이게 적정 가치가 얼마냐, 적정 가치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10억에 사도, 5억 세일 아파트에서 10억에 사도 11억에 팔면 된다. 이런 논리가 막 먹혀 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이 버블의 시대. 그래서 모두가 버블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고 믿고 그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 몇몇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동산 버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정보가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버블은 깨져서는 안 된다고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고 믿고 그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 몇몇 부동산 투자분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은 더 큰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을 놔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버블 시기에 나타나는 전열적인 이런 현상들이란 거죠. 그래서 버블 시기가 지속되는 동안 투자자들은 현명하게 투자했다고 믿고 낙관적 자기 변향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뭐 가격이 하락하면은 경제 위기가 올 테니까 정부가 이걸 그대로 냅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낙관적 자기 변향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전열적으로 버블에 나타나는 심리들이다. 두 번째 요소는 시장의 위기가 닫혔을 때 리스크의 실제 크기와 사람들의 반응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장의 위기가 닫혔어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10% 하락하는 그 정도의 반응이 크게 오는 게 아니고 50%, 100%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상승장에 어떠한 이유로든 제동이 걸리면은 그 시점을 변국적으로 모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들, 지방의 아파트들 미분양 나오고 약간 상승이 주춤하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제동이 걸린 거죠. 영원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한동안 계속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어떤 이유로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 시점으로 변국점을 해서 모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문가도 요즘 있죠.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향후 3년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모든 것을 갑자기 부정적으로 한동안 아파트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한동안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되게 황당한 거예요. 한 달 전에 그 전문가가 했던 말을 믿고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180도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시장은 불안과 패닉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과 패닉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어떡하죠?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게 시작하죠. 거래량이 훅 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정적으로 올라갈 것에서 사람들을 투자도 하고 했는데 심리가 바뀐 거예요. 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동산을 사려던 사람들 아파트 사려던 사람들도 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모든 상황이 나빠지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는 이제 패닉셀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아파트 상승장 지난 5년 동안에 상승장 시기 동안 다 패닉바잉 했잖아요. 영끌에서 막 사고 막 뭐 신용대출 뭐 부동산 대출 이것저것 다 해서 사가지고 무조건 사는 사면 돈 번다 이런 패닉바잉이 나타났던 그 심리가 반대로 패닉셀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갖고 있던 보유자산들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시장에 적용시켜 보면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 가격이 떨어지네? 이 이유만으로 갑자기 너둬나도 아파트를 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인데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짧은 주기로 말이죠. 네덜란드 튤립버블 2000년 데컨버블 2008년 부동산 버블 등 역사적으로 계속 봤을 때 이렇게 뭔가 급격한 버블 그리고 그 버블의 꺼짐 그래서 하락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폭등 뒤에는 반드시 폭락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게 한동안 계속 갈 것 같고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지금 뭐 3000포인트 넘었던 게 2700까지 갑자기 훅 떨어졌죠. 지금 주식시장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원히 상승하는 장도 없고요. 반대로 영원히 빠지는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등 뒤에는 반드시 폭락이 수반한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그 고객이라고 정상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똑같은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계속 돌아왔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폭등 뒤에 반드시 폭락이 오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시장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자자가 아니다. 두 번째 시장의 위기가 닫혔을 때 실제 크기와 사람들이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이러한 패턴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장 부동산 상승장을 놓치셨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내가 이걸 지금 사서 벼락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등 뒤에는 폭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순환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 불폐신화 얘기하지만 정말 30% 40% 빠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빠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앤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뉴욕 주민의 이야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해치폰드 트레이더니까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몇 번 더 책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디앤서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 천재들도 실패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뉴욕 주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월스트리트 해치펀드 애널리스트 출신 트레이더입니다. 맥킨즈라는 회사를 다녔고 와툰스쿨을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뉴욕 주민이라는 채널 운영 중이신데요. 한국인 월스트리트 해치펀드 트레이더로서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인사이트 부분이 많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천재들도 실패하는 5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멘텀과 펀더멘털의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다 입니다. 모멘텀과 펀더멘털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투자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많은 주식 천재들이 월가의 많은 천재들이 이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모멘텀을 대표로 하는 기술적인 팩터에 의지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자신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개별 트레이드에서 수익은 가능하지만 큰 규모의 지속적인 수익은 불가능하다라는 건데요. 펀더멘터를 보면 명백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차트는 정반대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ER PBR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차트는 점점 치솟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흥미를 느끼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은 뭘까요? 펀더멘털에 투자하는 거죠. 차트가 계속 올라간다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여기에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큰 규모로 늘려가는 트레이더들을 보면 밸류에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PBR PER 이런 재무제표상의 지표들이 이것을 보고 투자를 확신하는 트레이더의 모습이 확 와닿는다고 하는데요. 뉴욕 주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모멘텀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죠? 주가는 계속 치솟아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 기업의 펀더멘털 즉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영업이익 PBR PBR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고 투자하자니 차트상에 너무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맺는 것이 결국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천재적인 투자들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모멘텀을 이루는 계속 주식을 사는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들도 충분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기간만큼은 시장의 결과를 펀더멘털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말이죠.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상에서 막 치솟는 주식을 보고서 이게 완전히 지표가 안 좋아도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적절하게 시장의 흐름을 잘 타면서 펀더멘털도 지켜보면서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조지소로스라는 정말 세계적인 투자자죠.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서로의 인센티브와 트레이딩 패턴을 예측하면서 시장 플레이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 투자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뭔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꼭 합리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주위 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초에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플레이어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자신의 가치관이 다르고 투자 철학이 다르고 또 비이상적인 패턴까지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은 서로 각기 다른 평안과 불안전한 정보를 매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예측은 불가능한 것이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 포지션에 대한 청산 원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실이 난 트레이더들은 빨리 만회하려고 무모하게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의 손실을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가 수익이 나지 복구가 가능하죠? 두 배 즉 100% 수익이 나야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100% 이제 수익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의 투자법으로는 100% 두 배 이상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무모하게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정 수준까지 주가가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해당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축소해야 됩니다. 손실은 언젠가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버티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포지션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주식은 우리가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점점 많이 나는 그런 주식들은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수익이 나는 것을 팔아서 손실이 난 것을 사죠. 이렇게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수익이 난 포지션을 성급하게 청산한다. 장기 투자를 목표로 삼고 수익률이 오를 때마다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 실현이 급급하면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면서 승이 오르면은 이걸 계속 좀 보유하고 오히려 그 주식에서 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만 수익이 나면은 팔아치우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난 것을 계속 갖고 있지 못하고 금방금방 팔아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매매를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포지션 규모를 늘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수익이 난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50% 수익이 났으면은 아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팔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점점 수익이 늘어나는 그 주식을 사서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접점과 고점은 어차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과 가격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 투자 철학 애초에 내 투자 생각에 맞춰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펀더멘털 분석이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내가 분석하고 이 펀더멘털 하에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 봤으면은 시장에 상관없이 그 포지션을 내가 그 철학을 내 선택을 계속 믿고 나가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보유 기간을 결정하는 유일한 자 때는 가격이 아니라 내재 가치라는 거예요. 내재 가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격으로 결정을 하죠. 중요한 것은 내재 가치인데 그래서 주가가 내가 상정한 밸루에이션보다 너무 앞서가지만 않으면은 내가 정한 포지션을 매수냐 매도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가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네 번째는 투자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았다는 확신에 집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더는 수익을 보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뭔가 큰 돈을 벌어본 큰 성공 사례가 있는 트레이더일수록 자신의 직관력에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비싼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내가 버티고 버텼더니 결국 내 생각이 옳았어. 돈을 벌 수 있었지. 이런 과거에 큰 성공을 경험해 본 트레이더일수록 굉장히 자신의 판단에 집착을 하고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독이 돼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주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틀리는 것보다 틀렸음을 빠르게 인정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지 말고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거의 원칙화에 움직여야지 괜히 자존신 때문에 내가 괜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섯 번째 베팅, 갬블링, 트레이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베팅이라는 것은 확률과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결과 가장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택지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이것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내 돈을 걸어서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갬블링은 확률과 경우의 수는 모두 무시합니다. 낮은 확률을 인지하고도 무모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로또죠. 확률은 815만 분의 1 뭐 800만 분의 1 정도 되죠. 이런 경우에서 확률을 모두 무시하고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대하에 경직이는 거죠. 트레이딩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해치 전략을 구상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것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놓고 내가 이 주식이 오히려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위험을 분산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구상하면서 계속 트레이딩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하시는 투자는 베팅인가요? 갬블링인가요? 트레이딩인가요? 당연히 뉴욕 주민은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천재들도 실패하는 이유 다섯 가지 첫 번째 모멘텀과 펀더멘텀의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다. 두 번째 손실 포지션에 대한 청산 원칙이 없다. 세 번째 수익이나 포지션을 성급하게 청산한다. 네 번째 투자 유연성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베팅 갬블링 트레이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 다섯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이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곧 씹어서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게 계속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포지션 즉 분량을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팔아서 빠져있는 주식을 사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베팅인지 갬블링인지 트레이딩인지 이것을 구분해 보시고 나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또 내가 과거에 큰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투자 유연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수익을 보는 것이지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명심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면 시장 수익률과 높은 수익률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보실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 주민이 쓴 The Answer라는 책을 가지고 나눠왔습니다. 주식 천재들도 실패한 5가지 이유 이거 잘 새겨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The Answer라는 책을 가지고 상위 1%가 목숨 걸고 지키는 트레이딩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뉴욕 주민이라는 분으로 월스트리트 해지펀드 애널리스트 출신 트레이더입니다. 맥킨즈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기도 했고 와튼스쿨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더로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얘기하는 상위 1%가 지키는 트레이딩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뉴얼 첫 번째. 시장은 감정적이지만 투자는 감정적일 수 없다.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투자에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본 모든 성공한 펀드메이저들은 감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심미적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갖춘 투자자들만이 트레이더만이 결국에는 큰 성공을 거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비록 굉장히 좋을 때는 흥분하고 안 좋을 때는 절망에 빠지지만 시장의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내 철학 내 투자 철학을 지키고 내 분석에 맞게 내 이성적 판단에 맞춰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시장의 심리 사이클을 인지한다 입니다. 시장의 심리 사이클을 인지한다는 것은 상승과 하락이 있죠. 시장은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보더라도 상승기가 하락이겠잖아요. 이런 시장의 사이클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심리는 결국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을 때 하나씩 좋아보이고 안 좋을 때 하나씩 안 좋아보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오고 가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탐욕구안에 막 모두 다 욕심낼 때 매도할 줄 알아야 되고 시장이 막 어려울 때는 매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뉴얼은 레버리지와 수익률의 관계를 이해한다 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칼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훌륭한 도우가 될 수도 있지만 자멸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지만 반대로 원금이 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에 대출해서 사고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익률이 높여지는 훌륭한 도구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모르는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 핸드폰 좀 한번 써도 될까요? 하면은 핸드폰 빌려주는 건 굉장히 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주식에는 내 전재산을 모두 건다는 거죠. 이런 행위 자체는 도박과 다름없다고 뉴욕 주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주가는 내재가치 플러스 경기 흐름 플러스 시장 심리의 복합적 결합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이 단순히 그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춰져가지고 주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내재가치가 크신 분도 있고 경기 흐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도 있고 시장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그 비중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매수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산정 계산이 가능한 거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요소는 바로 내재가치라는 거예요. 내재가치 경기 흐름이나 시장 심리는 이게 뭐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재가치만이라도 잘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 흐름이나 시장 심리에 따라서 사람만 조금씩 판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어쨌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떨어지는 칼날인가 저점 매수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산을 싼 가격에 대량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거는 시장이 하락하는 그 기간이지 바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바닥을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바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진 동안 하나 둘 매수하면서 내가 싸게 그 주식을 매수하는 거지 절대 절대 내가 바닥에 오면 다 사야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바닥만 기다리다가는 결국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죠.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그렇죠. 부동산이 막 호끄라지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가격을 생각해서 또 못 사게 되고 그래서 영영 부동산 투자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바닥만 기다리면 결국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일곱 번째 트레이딩 제1원칙은 분할 매매다. 특히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할 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 좋으면 막 같이 덩달아 흥분해서 그걸 더 사고 시장이 절망적으로 나빠지면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런 감정에서 배제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에 주기적으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감정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다. 여덟 번째 매뉴얼 너무 높은 가격은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버블이 확실하다는 증거다.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 이런 높은 가격은 없다는 말이 나올 때 항상 버블이 정점에 이르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풀이 되었고요. 미래에도 대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버블이라든지 2.8년 서브프라이밍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럴 때 전부 다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서 좋아하실 것 같지만 주가가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끝은 있다. 아홉 번째 매뉴얼은 너무 비싸다라는 말은 내일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 라는 뜻은 아니다. 고평가된 주식을 우리가 보고서 아이고 고평가됐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평가된 주식의 가치가 언젠가는 제대로 오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어? 이거 저점 가치가 10만원인데 지금 이 주식은 너무 뜨거워 30만원이 됐어. 그렇다고 이렇게 딱 알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10만원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다음날 아침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요. 3년인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고평가된 그 주식의 가격이 제대로 된 그 가격이 오는 데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고평가되지 찾고 이것이 하락할 거에다 베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트레이딩 매뉴얼은 투자 실패의 90%는 선택적 인식과 폐향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객관화해서 상시적으로 재검토하는 습관을 들여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에 내가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이 투자해서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포트폴리오를 객관화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오버트레이드를 조심하라. 잦은 매매는 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손실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극소화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잦은 매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 증권사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또 국가 좋은 일만 하는 거지 세금 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사고팔고 사고팔한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생각한 가치에 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너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사고팔고 하는 순간 손실은 극대화되고 수익은 극소화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매뉴얼은 매일 새로운 장이 열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관점도 매일 새로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어제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유효했던 것이 오늘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전부 무효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까지 믿고 있던 게 항상 오늘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열 세 번째 모든 차트는 사후적이다. 기술적 선행지표 동행 후행지표 이 모든 것들이 주가의 흐름이 이미 결정된 이후 사후적으로 참고하는 것일 뿐이지 뭔가 이 차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분석을 한다고 하고 차트만 분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뉴욕 주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네 번째 프리 캐시 플로우 이거는 월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투자 기법이 다 다르고 투자 철학이 다 다르고 투자하는 종목이 다 다를지 몰라도 모든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서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프리 캐시 플로우인데 이게 바로 인여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이 달라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도 모두 입을 모아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 다섯 번째 포지션 금요 조정의 실패는 곧 투자의 실패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너무 확신이 차서 2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설령 설마 이거 잘못되면 어떠지? 이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건 잘못된 배팅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신 그 금액에 투자한 금액에 불안함이 느껴진다. 불안감이 왠지 느껴진다. 이러면은 이것은 결국엔 잘못된 배팅이기 때문에 투자의 실패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투자할 규모도 정확히 상정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배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열 여섯 번째는 고위험 고수익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인지한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 하면 수익률이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뉴욕 주민이 얘기합니다. 대체 무엇이냐 고위험 자산은 높은 수익률 혹은 높은 손실률을 안겨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 일곱 번째 리스크 성향과 리스크 수용도의 차이를 이해한다. 자신이 높은 리스크 투자를 선호하는 리스크 테이커라 해서 그 리스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높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리스크 성향과 수용도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리스크를 잘 지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리스크를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그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다. 당신이 리스크를 많이 취하는 사람이든 적게 취하는 사람이든 단순히 리스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투자다. 성향과 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수의 법칙을 적극 활용하자.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운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지만 이것은 운빨이라기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샘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오는 수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세 번 던졌는데 세 번 다 666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6이 많이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유의미한 샘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천만번 던지면 결국에는 내가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확률 통계에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아홉 번째 손실에 대한 개인적인 한도와 청산 원칙을 세운다. 항상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유연한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산 원칙이 없으면 언제 청산한다는 기준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산 타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세운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틀렸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유연한 트레이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청산 원칙을 항상 세워야 된다. 내가 이럴 때 내가 이 정도 손실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매도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의도치 않은 내 생각과는 다른 장기 투자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두 번째 본인만의 투자처럼 트레이딩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킨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들로 순간의 감정 이런 것들로 의해서 흔들릴 수 있죠. 내가 세운 원칙들이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만나면서 그 원칙을 내가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어떠한 이유들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이상 원칙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투자철학 여러분만의 트레이딩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진짜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트레이딩 기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 하지만 덧붙여서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틀릴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의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트레이딩 기법은 없다. 내 상황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세운 원칙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1번째 트레이딩 일지를 쓰는 걸 추천한다. 해지펀드 트레이더들도 매일 그날의 거래에 대해서 자신의 트레이딩을 복귀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것 때문에 손실이 났지? 이런 것들을 항상 되돌려 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꼭 하셔야 된다고 뉴욕주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일지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투자하면서 지켜야 원칙을 상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도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투자 일지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위 1%가 목숨 걸고 지키는 트레이딩 매뉴얼에 대해서 이해해봤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민이 우리에게 투자에 대해서 이해가 하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제가 좀 정리해드렸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